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.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.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. 대법원은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추념사에서 국가 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, 폭동,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.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,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.